네, 훈훈한 소식도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받고 있는 대학가 상권을 위해서 임대료를 낮추는 대학들이 늘고 있습니다. 재학생 전원에게 장학금을 주거나 직접 지역사회 방역에 나선 대학도 있습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대학들의 상생 노력, 송성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월 초 학생들로 붐볐을 대학의 학생회관이지만 올해는 오가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카페는 빈자리뿐이고 서점엔 팔리지 않은 전공서적들이 탑을 이뤘습니다. 학교가 개강을 2주 연기한 데다 당분간 온라인 수업으로 등교를 더 늦추면서 입점업체들의 3월 한 달 수입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 대학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입점업체 10곳의 한 달 임대료의 절반인 2천여만 원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년이라 보면 천호를 봤을 때 지금 한 5%, 천의 5%, 백의 5%가 아니고요. 저희 매장뿐만 아니고 매장 이 상태에서 임대료를 감면해 주시면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감사할 따름이죠.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감면해 주는 이른바 착한 임대료 운동이 대학가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전주될 시작으로 충북과 부산 지역 대학들이 착한 임대료 운동에 참여했고 인재대와 삼육대 등은 3월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전북된 코로나19로 매출에 타격을 입은 대학가 상점들을 위해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인근 상권 이용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대학에 소액기부를 통해서 학생들 장학금을 내주신 소상공인들이 많이 있어요. 후원의 집을 찾아서 삼삼오가 가서 식사도 하고 소상공인들께 힘내시라고 응원 말씀도 드리고 있고 그렇습니다. 충북 3명 된 재학생 8천여 명 모두에게 10만 원씩 코로나 극복 장학금을 주기로 했습니다. 개인 방역과 온라인 강의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데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자는 취지입니다. 학교에서 우리 학생들의 아까처럼 건강이나 안전을 좀 위한다는 그런 작은 마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어떤 마음의 안정을 좀 찾고 열심히 또 학업을 증진할 수 있는 작은 동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인 거죠. 순천향된 인근 지하철역 3곳의 열화상 카메라와 대학생 봉사 인력을 지원해 매일 19시간씩 방역에 나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함께 극복하려는 대학가의 노력이 지역사회에도 힘이 되고 있습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 영상편집 및 정보는 거쳐지습니다. 영상편집 및 정보로서는 넓은 것 같습니다.